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어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항상 이제 N수생들 상대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너 영어 어떻게 했길래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왔니? 항상 인터뷰를 하면요. 항상 이제 전년도에 영어를 망하에서 N수한 학생들 케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 1번이 어휘를 외우지 않았어요 였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아니 왜 나는 한 달 전에 외운 어휘가 기억이 안 나지? 또는 자 선생님 제가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1시간 반 동안에 단어 외우면 1시간 반 전에 외운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완전 오해예요. 뭐가 오해냐면 제대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또 가장 큰 또 오해가 뭐냐면 영어 단어는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 1시간 외우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우니 영어 단어가 막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학생들 표현으로 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했죠. 정말로 제가 암기법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외운 방법이고요. 제가 항상 현장 학생들한테 시키는 방법이고요. 올해 수능회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 6에서 참 안타깝지만 일이 안 나왔어요. 6에서 88점으로 끝난 학생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휘는 웬만한 학생들 기준으로 딱 석 달 안에 끝나거든요. 하루에 20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에 20분 투자하는 게 석 달 있다가 여러분들 어휘 모르는 게 거의 안 나올 정도의 암기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휘 외우는 방법과 뭘 외워야 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거 득템하세요라는 제목 제가 괜히 붙인 거 아닙니다. 오늘 아마 엄청난 거 하나 득템해 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케이스 보신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뭘 외워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EBS 교재가 나오고 나면 3월달 이후로는 EBS 교재에 모르는 어휘 정리해서 외우면 됩니다. 근데 1월달, 2월달에 최소예요. 겨울방학 동안에 최소 3개년에 있는 기출문제 어휘는 다 정리해서 싸그리 외워야 합니다. 자, 이 정도 공부량은 최소한 나와야 하는데 이따가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제가 이론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50개, 100개 외우라고 하는 말 전 안 합니다. 하루에 정말 30개씩만 외우면 되거든요. 30개 외우는 게 엄청난 결과를 미칠 거예요. 하루에 30개씩만 외운다면 주 6일만 공부합니다. 왜 하루는?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약 720개가 나와요. 1, 2월달만 공부해도요. 1400개가 나오고요. 그럼 이론적으로 따지면 6평 전까지 어느 정도 나오죠? 1, 2, 3, 4, 5. 3500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하루에 30개씩만 외운다면 6평 전엔 내가 아무리 노베이스라고 해도 3500개의 어휘로 3500개의 어휘면 거의 모든 수능 어휘를 다 커버한 거거든요. 아마 이 정도, 만약에 진짜 5등급 학생조차도 이렇게 만약에 3500개를 외워진다면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6평 때 지문 하나의 모르는 어휘가 많아봤자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내어면 어, 나 여성도 달라지겠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선생님 제가 1월달에 외운 어휘를 6평 전에까지 저는 한 달 전에 외운 것도 까먹는데 어떻게 1월달에 외운 걸 6평 전까지 기억합니까? 그럼 어떻게 자, 20분만 투자했을 때 어떻게 외울 수 있습니까? 를 설명드릴게요. 자, 하루에 30개씩만 잡은 겁니다. 미니멈으로 네, 30개는 꼭 해야 돼요. 이거를 못했으면 잠잘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20분밖에 안 걸려요. 자, 뭐냐면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고요. 제가 제 제자들한테 항상 시켰던 방식입니다. 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꼭 시켰던 방식인데 뭐냐면 아침에 자,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학교 안 가니까 이제 학원에 옵니다. 또는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침에 10개만 공부합니다. 근데 10개를 공부하는데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영어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10개를 어떻게 해보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해요. 만약에 아, 예시예요. 설마 여러분들 제가 사과를 모를까 봐 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10번 해요. 망고 한번 해볼게요. 아, 예시예요? 설마 지금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자, 아침에 이거 3분, 4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있죠? 다섯 번만 읽으세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다섯 번만 스펠링, 영어, 스펠링, 영어를 쭉 봅니다. 그 다음에 끝내세요. 자, 뭐냐면 영어는요. 한 시간 동안 앉아서 하는 균형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지 암기가 되거든요. 발음은 속으로 하면서 열 개를 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열 개 중에서 한 다섯 개 정도가 기억날 듯 말 듯 할 거예요. 끝! 자, 1교시와 2교시 쉬는 시간에 이 열 개를 또 공부합니다. 다섯 번 읽어봤는데 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너무 졸리면 엎어져 있어도 돼요. 딱 3분만 투자하세요. 3분이면요. 이 열 개를 다시 쭉 읽는데 자, 장담할게요. 3분이면 열 번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그 다음에 7불 동안에 화장실 갔다 오고 다 하세요. 2교시와 3교시 쉬는 시간에 이제 바꿉니다. 10번에서 1번으로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요. 열 번을 보세요. 이 3분 안에 끝나요. 자, 3교시와 4교시 쉬는 시간에는요. 꼭 구릅니다. 우리말 한글,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다섯 번, 밑에 다섯 번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아침에 반드시 열 개가 완전히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심이에요. 점심 먹고 이제 똑같이 11번부터 20번을요.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열 번, 다섯 번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교시, 6교시, 7교시 자, 쉬는 시간마다 아침에 했던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럼 오후에 저녁 먹지 전에 또 열 개가 암게 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 자, 뭐 9교시, 10교시, 11교시예요. 예를 들면 쉬는 시간만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자, 이게 학원에 있던 사람들은 집에 간다고 하고 집에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받던 30개를 다시 봅니다. 이렇게 공부해봤자 20분, 30분 걸리는데요. 30개가 무조건 암기가 돼요. 그럼 하루하루 기준으로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가장 적게 투자되는 시간이고요. 제 조카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 우리 조카, 세종이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지금 예비고 3이에요.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어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작은 아빠가 아무래도 제가 영어 선생이다 보니까 자기도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에 짜투리로 외우거든요. 미친 듯이 외워져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자, 그럼 어떻게 그럼 선생님 이건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그럼 한 달 전에 외운 거 일주일 전에 외운 건 어떻게 기억합니까? 오늘 이렇게 30개를 외웠죠. 그래서 오늘 밤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화요일날 무조건 제일 아침에 아침에 제일 먼저 할 게 어제 것 걸 확인한 다음에 오늘 거 30개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제 오늘만 공부했어요. 참고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저 선생님 제가 그러면은 수요일날은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공부 다 하고 할까요? 이렇게 누적으로 공부하면요. 일주일만 지나가도 복습하는 날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무조건 어제 오늘 어제 오늘이에요. 그러면 금요일쯤 되면 되게 찜찜해요. 내가 월요일날 외웠고 화요일날 또 외운 다음에 외워서 두 번은 맞지만 금요일만 해도 찜찜한 건 맞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어제 오늘만 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토요일까지만.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되면 찜찜해요. 월요일날 외운 거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에는요. 추가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치를 복습하는 날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720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30개씩이면 720개 중에서 700개 이상은 거의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2월달을 제외하고는요. 한 달은 30에서 31일이니까 4주 곱하기 7일 일주일 28일이죠. 한 달에 2월을 제외하고는 2, 3일이 남을 거예요. 느낌 오시죠? 한 달 2, 3일 남을 때는요. 절대로 추가적으로 진료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한 달치를 복습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720개 중에서 거의 700개 이상이 완전히 거의 암기되는 상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제가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현장에서 특히나 N수생들은 항상 단어 시험을 봤거든요. 단어를 외웠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에요. 영어 단어 암기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머리의 문제라든가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예요. 짜투리 시간을 조금씩 귀찮아도 투자하는 거 이렇게 되는 학생들 6평 전에 제가 장담할게요. 이런 식으로 외웠으면 6평 전에요. 3천 개가 넘는 단어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순수 암기되는 단어만 이랬을 때 제가 지금 수능에서 일직자 이런 게 아닙니다. 6평 점수 자체가 여러분들 역대급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는 꼭 이런 방식으로 암기하시라는 거 자, 짜투리 시간 동원해라 그 다음에 짧게 짧게 10개씩 끊어서 공부해라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그럼 득템하세요 뭐예요? 제가 정말로 작정하고 풀었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그냥 다 퍼가세요 뭐냐면 3개년 6구 수능입니다. 기출문제에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다이어거든요. 또 수거거든요. 제가 뭐냐면 다이어와 수거와 그게 더 중요한 거 이해할게요. 제가 3개년의 기출문제 어휘장만 만든 게 아니고요. 예문 자체도 싸그리 전부 다 3개년 기출 예문 고대로 썼습니다. 필수의 천 개를 정말로 다 퍼가시라고 공개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강생이든 아니든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1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기간 딱 정해드릴 겁니다. 한 제가 열흘 정도만 아니면 보름 정도만 이거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요거는 꼭 암기하세요. 후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3개년 369 수능에 있었던 나 예문만 다시 어휘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난 예문까지 공부한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메가스터디 사이트 들어온 다음에 자 메가스터디 클릭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저 클릭 왼쪽 좌측 메뉴에 공개 자료실이 있습니다.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힘들게 만든 자료인 건 맞아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무료 피하는 건 맞지만 이거 편집을 당연히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읽기 전용 파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다운은 받을 수 있지만 편집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글이나 한글 뷰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없으면 한글 뷰어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저희 조교 아이들하고 우리 연구 실장들하고 같이 맞는 거고요. 3개년 내내 예문 중에서 예를 들면 아 저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틀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좀 이거를 보이게끔 해드릴게요. 참고로 다이어만 자 리터리처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하나만 설마 제가 문학을 모를까봐 쓴 거 아닙니다. 문헌 자료 이거 기본 단어입니다. 다이어예요. 제가 방학은 충분히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득템하시라고 말 쓴 거 아니죠. 이런 자료 공짜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딱 한정해서 지금 제가 정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서 딱 보름만 잡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으시고 공부하세요. 어휘 잡힌 사람 무조건 영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내내 자 어휘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되게 만족스러운 자료일 테니까 다운받고 공부하시고 제가 원하는 건 6평도 문제지만 3월 학평의 역대급 전수 나오시기를 제가 정말 응원할게요. 자 우리 화이팅 합시다.